Don't mean a thing, if you ain't got that sweet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쪽 자리에 김치가 떨어졌어 판테온이 나왔어요 이거 500판만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500판을 어떻게 하냐고 판테온을 그렇게 할 거면 한 700판 정도 하면요 그냥 찍어서 지저빨겨야 돼요 그러면 난 실물로 보면 난 권웅도 잘생겼던데? 동준이가 못생겨보인다 샤이가 권웅보다 원디를 잘한다 최소한 감퀴는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요거 그렇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거를 비춰보면 3년 어서와 오늘 아침 생길 거니까 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이스 게임TV 나이스 게임TV 5 3 2 5 10 감사합니다.